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어쩌면 이렇게 기분까지 상쾌한지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연히 주는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날씨가 좋아 무엇이든 시작해도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하루입니다. 캠핑의 계절 4세대 신형 카니발 글루벤 하이리무진과 함께 봄나들이는 어떠신가요?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은 아트원 국토부 제작자 등록 새로운 하이루프 재원으로 제작되어 직접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차량계 하이루프 제작, 차량 등록, 실내 리폼, 출구 순서대로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외장 및 내장 컬러 그리고 용도 및 취향까지 반영하여 제작됩니다. 글루벤 하이루프 실내 사양,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웰컴 등 스피커, 중앙 LED 등 확산형 송풍구, 센터 및 축후면 앰비언트, 모니터 전용 보조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화면으로 시청 가능한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핸드폰 핫스팟 연결을 통하여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12.3인치 보조모니터 터치로 손쉽게 컨트롤 가능합니다. 후속 모니터와 동일한 영상을 앞좌석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이루프 제작 완료 후 TS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안전검사를 받고 새로운 재원으로 차량 등록됩니다. 1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시공되었습니다. 실내 순정 시트 색상과 동일한 세들 브라운으로 완성하였습니다. 푹신한 쿠션감과 편안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1열 트렁크 퀼팅 엠보싱 바닥, 2,3열 뉴티크 우드 플루어 시공으로 바닥을 깔끔하게 완성하였습니다. 청결관리는 물론 청소가 간편합니다. 차박을 위한 필수 아이템, 안마커튼을 설치하였습니다. 완벽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함께 오직 나만의 실내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9인승에서 4인승으로 아트원 황제차박계조 넓은 실내 공간을 활용한 시층 공간을 누려보세요. 9인승 시트 배열 2,2,2,3 구조에서 2열, 3열, 4열 시트를 탈거 후 황제 시트를 올려 4인승 시트 배열 2,2 구조로 리폼하였습니다. 승차와 차박 둘 다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황제 시트는 180도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5, 185cm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키가 끈 성인 2명이 누워 편안한 취침이 가능합니다. 팔쿠션을 올려 목베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 속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며 누워있으면 행복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황제 시트 간격을 조절하는 만큼 넉넉한 트렁크 공간이 확보됩니다. 큰 캠핑 물건 적재에도 용이합니다. 수납함 안에는 전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 주행 충전기, 그리고 인버터, USB 단자 12V 시거찍, 220V를 이용하여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상계까지 설치되어 전기 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캠핑카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차가 전기장치 세트, 현실적인 세미 캠핑카, 글로벤 리무진 차량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